시간이 아깝다를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혹시 실지엔 헌크시 라고 작문하셨으면 한국식 중국어를 하신 겁니다. 영상 꼭 보셔야겠네요. 이것뿐만 아니라 딱 봐도 뭐뭐하다, 잔액이 부족하다, 미리 연락 주다 등 오늘도 바로 떠오르지 않는 5가지 문장 준비해봤으니깐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쯽티비의 정쌤입니다. 3가의 두 번째 시간이 왔어요. 우리 이번 시간에도 알차게 다섯 문장 정복해보기로 해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니 하이전 부파 딴후 공부와 니, 당신 너, 하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어요. 우리 하이가 또 아직이란 뜻도 있지만 강조를 할 때도 이 하이를 쓸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쩐이랑 같이 나왔기 때문에 그 강조의 뉘앙스가 더 마구마구마구 생기는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정말 레알 대박! 부파! 파 하게 되면 두렵다 혹은 무섭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부파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서워하지 않는다가 되겠네요. 뭐가? 딴후 공부! 자, 정말 정말 회화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여러분들이 막상 한국어를 중국어로 장문할 때 잘 떠올리지 못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딴후 하게 되면 일을 그르치다, 시간이 지체되다, 시간을 허비하다 라는 의미로 쓸 수 있는 동사입니다. 자, 여기 공부 라는 단어는요. 바로 시간 혹은 틈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지앤을 대신해서 쓸 수가 있는 표현이죠. 알아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딴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늦어져 가지고 일을 그르치거나 혹은 낭비가 되었음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예요. 뒤에 공부 라는 시간 이라는 단어랑 정말 같이 잘 씁니다. 혹은 실지앤 바꿔가지고 써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깝다 라고 했을 때 떠올릴만한 단어가 거시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거시라는 단어는 단순히 감정입니다. 내가 이거 하기가 굉장히 아쉽고 뭔가 아깝고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 근데 이 문장에서는 지금 감정이 아니라 시간 자체가 아깝다 라는 표현을 하기 때문에 거시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어에서 중국어로 장문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어를 그대로 중국어로 바꿔서 쓰는 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은 중국식 표현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한가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되셨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 시간을 허비하다, 시간이 지체가 되다 라고 표현이 되는데 앞에 부파가 붙었어요. 그쵸? 두렵지 않느냐? 이 말은 시간 낭비하는 게 걱정이 되지 않으세요? 시간이 아깝지 않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정말 시간 아깝지 않니?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가보도록 할게요. 쭈, 이 칸 쭈, 부회 마야. 쭈, 이거, 이 칸 쭈. 자, 우리 예전 했어요. 이, 에이, 쭈, 비. 기억나시나요? 무슨 뜻이었죠? 에이 하기만 하면 비하다. 혹은 에이 하자마자 곧 비하다. 라는 구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쭈, 부, 호의. 자, 우리 호의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뭐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뭐죠? 후천적인 학습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붙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뭐뭐 할 것이다는 나 뭐뭐 할 거야. 라는 의지를 나타내거나 혹은 걔는 너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할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두 번째 할 것이다 입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안 할 거예요. 뭐, 마이. 사다. 라는 동사죠. 보자마자 쭈, 부회. 어, 안 사겠네. 요거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보면 딱 봐도 안 사겠네. 그래서 이 칸 쭈을 구분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딱 봐도 뭐 뭐 하겠네. 혹은 부가 왔으면 딱 봐도 뭐 뭐 하지 않겠네. 이런 식으로요. 딱 봐도 안 살 거잖아. 다른 동사 넣어볼까요? 딱 봐도 안 먹겠네. 이 칸 쭈 부회 쭈아. 딱 봐도 하지 않겠네. 이 칸 쭈 부회 쭈아.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타 헌 요 나이신. 그녀는 헌 요. 자, 요 가지고 있다. 뭐를? 나이신 하면 인내심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인내심이 있다. 이렇게 되는데 앞에 지금 헌 요를 수식을 해줬습니다. 자, 이 원래 헌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형용사를 수식해줄 때 헌표량, 헌꼬이, 헌난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동사가 오게 되면 이상해요. 헌칠, 아주 먹는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쵸? 근데 우리 감정이랑 관련된 동사 뭐 사랑하다, 싫어하다, 좋아하다, 미워하다 이런 아이들이랑은 얼마든지 붙일 수가 있고요. 나는 그를 아주 사랑해요. 워헌 아이 다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요랑 함께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요랑 함께 쓸 때는 요를 강조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가지고 있겠네. 뭐를? 인내심을. 하면 이상하죠? 자연스럽게 의역을 해보면 정말 인내심이 있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헌 대신해서 다른 부사가 와도 돼요. 진짜 정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요를 정보에 관련된 부사가 수식해줄 수도 있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헌 요 나이신 자, 네 번째 갈게요. 저는 오늘 이 카드가 많이 나왔어요. 오늘 이 카드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진이다, 가지다. 가지고 온 이 카드. 가 하면 우리말 발음이랑 비슷해요. 바로 카드라는 뜻이고요. 이 카드, 돈이네요. 그렇죠? 이 카드 돈이요. 부고우, 슈아다. 자, 부고우. 자, 고우는 충분하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부고우니까 충분하지 않다. 하고 뭐하기가 충분하지 않는지 뒤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하기에 부족하다, 뭐뭐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뒤에 슈아라는 동서가 나왔습니다. 슈아는 닦다 라는 의미도 되고 긁다 라는 의미가 돼요. 우리 카드를 긁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슈아가 하게 되면 카드를 긁다, 카드를 결제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긁기에, 결제하기에 충분하지 않아요. 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 먹기에 충분하지 않아요 하면 부고우, 슈다. 사기에 충분하지 않아요. 부고우, 마이. 그래서 다양하게 뒤에서 앞으로 수식해 줄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 스테터는 강조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다시 볼게요. 오늘 내가 가지고 온 카드의 돈이요.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부고우, 슈아다. 긁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읽을게요. 워 진티엔 다이도 쪄거 카친 부고우 슈아다. 자, 오늘 마지막 문장 가겠습니다. 닌다오 시허, 디치엔 게이 워 파우이신. 당신, 다오 시허, 그때 돼서 라는 표현이 돼요. 자, 시허가 때, 그리고 다오가 도착하다 하잖아요. 그래서 때에 도착하다 라고 해서 그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디치엔, 사전 찾아보시면 앞당기다 라고 되어 있는데 네, 동사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석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려면 때로는 미리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미리 어떤 행동을 하다 라고 할 때 디치엔을 붙일 수가 있다. 자, 뭘 하다? 게이 워, 나에게 파우이신. 파 하면 보내다 라는 동사입니다. 보내다 라는 동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네트워크 상에서 혹은 인터넷 상에서 뭘 보내다 라고 할 때는 이 파 라는 동사를 써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다, 문자를 보내다, 메시지를 보내다 이럴 때 전부다 보다 파 라고 하시면 된다. 오이신, 위챗이네요. 중국의 카카오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 어플, 당신 그때 돼서 미리 나에게 위챗을 보내주세요. 미리 연락해 주세요 라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순 볼게요. 다오시허. 시간입니다. 항상 앞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게이는 전치사. 전치사가 수로보다 더 먼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썼습니다. 그리고 파가 수로가 되죠. 목적어는 위신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를 미리 하느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게이 워파 위신이라는 행동을 미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다가 디치엔을 붙여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닌다오시허 디치엔 게이 워파 위신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문장 학습이 끝났는데 우리 읽고 따라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понимает. 니 하이 진 부 파 땅우 공부야. 니 하이 진 부 파 땅우 공부야. 니 하이진 부 파 땅우 공부야. 세 번째 她很有耐心 二 번째 我今天带的这个卡 钱不够刷的 我今天带的这个卡 钱不够刷的 您到时候提前给我发微信 您到时候提前给我发微信 那么, 大家记得好的 这款子我不再有意义 她很要硬 我真的很要乃心 我 daar险 Grace 我来带的卡 他只有奈良 我少了 그녀는 엄청 참을성이 있어 오늘 가지고 온 카드는 잔액이 부족해요 마지막, 그때 돼서 미리 위채수로 연락주세요 여러분들 잘 되시나요? 그렇게 긴 문장이 아닌데 이렇게 짧은 문장도 바로바로 나오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도 바로 떠오르지 않은 다섯 가지 표현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시간이 아깝다, 시간이 지체되다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한다고요? 딴 우, 공, 후, 딱 봐도 뭐뭐하다 라는 표현은 이 칸지요? 좋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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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엔